처음에 할 곡은 Sweeney Toad라는 곡이고요 뮤지컬 Sweeney Toad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랩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Let's go 손머리 위로 Say oh yeah Say sonya Say mother goose I don't know OK 이마 없이 들어봤나 머리와 수염을 이만하러 들어간 자들 괴물처럼 집어삼키고 만나니 말소 입자고 다시 나오질 못한다 나 원하나 면 녹화를 붙일 면 녹화 눈빛으로 맞는 손님 원또 가능할 때 돈은 생기 돈은 생기지만 원본을 새기보다 상처를 새기는 게 더욱 재밌는 무서운 새끼 전혀 모르겠지 그게 모든 게 미스터 그 아랫집도 참 이상해 파이 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값 비싼대 그 가세 드나든 손님이라고 파이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떡치듯 팔린 다음에 두 인간 간에 어떤 인과 관계라도 있나 대답이 사실이 깐다 알몸으로 태어나 바람처럼 살며 지낸다 한줌 반죽으로 돌아가는 험한 인생아 자고 나면 어떻고 가다라면 어떠냐 먹으면 그뿐인 한 조각의 파이 같이 속절없어라 불의 눈으로 소문을 확인하고 뿐 멍청이 할 사람이 있어 소란죽거리 썰풀이 밥버트 있어 잊은 건 필요 없지 다리 격지 순척해서 다리 예지 눈빛 탐행 승리 빨리 매솟게 차가여 춤을 추지 막막인 부기 그 위로만 솜씨를 부이리 여러 명 가게 만들어 대박 개발 했던 당들에게 따끈한 바람이 울려 그날 축제 할 일은 없지 간단해 듣고 싶고 맘을 못해 서로 담아먹는 인간들 역시 너랑 얘긴 놔요 나 염칠만 하겠지 칼이 뭐 근사한 우수 기획하라 마치지 아랫지 말아 말인 마치 말 맞춤 고민이 잔아삼 없지 너 거짓듬지 조기듬지 저분한 찌꺼기 저분저기 저분저기 본것은 고민한 차들 못함 내건 그녀는 모르게 해 둘이서 같이 밥싸고 밥참 부탁 종이별 할부으로 태어나 바람처럼 살며 지내나 바람처럼 살며 지내나 살며 지내나 한중반중으로 돌아가는 어망한 인생 어망한 인생 어망한 인생 자고 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떠냐 머그려 큰뿐이 한쪽 하이파이 같이 손절없어라 하 자, 의사파이 어때? 아직 실력할 땐 뻔해 그 위물쳐버린 듯 무책임만 버린 듯 군대 높은 적이 정치 썩어버린 건 취향 다 잡힌 맛다라 골라먹는 한입 하하 한끼 든든한 공부어판 근데 재고가 넘치잖아 좀 줄여야돼 두기꾼 한 번 해볼까 가격이 10억원? 이런건 비싸서 도대체 누가 집어먹어 차라리 인기있는 메뉴 예를 들어 래퍼 야, 됐어 우려워 그리 약해 좁새로 바로 밥먹은 슬퍼나이스 옷것 없이 뿌린 감미로 껌껍질은 이쁘지만 속은 거짓잡이거나 아님 잘 팔리는 기자 물량식품이 낮을 줄네도 이들이 아무리 해도 정치게 살아가면 하나, 반, 두꺼기 손님들 앞에 자려진 안주거리 알몸으로 태어나 바람처럼 살며 지내다 살며 지내다 한중 반죽으로 돌아가는 호감한 인생 호박한 인생 하루 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떠냐 먹으면 그뿐인 1조각 배가 지속절없어라 먹으면 그뿐인 1조각 먹으면 그뿐인 1조각 먹으면 그뿐인 1조각 먹으면 그뿐인 1조각 배가 지속절없어라 부처로 써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